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사기감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구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이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천국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5주차 주일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오늘 2월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서론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야가라 증후군 어떤 가치관이나 목적 없이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 상류에서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나은 결단을 했다면 아마 폭포로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런 나야가라 같은 증후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바로 올해 원단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흐름에 우리가 휩쓸려서 좌지우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늘 깨어서 우리가 온라인 사역 또 온라인 스타일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께서 늘 상황과 상관없는 그런 전촌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7가지를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씨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하비유, 진주비유, 그물 비유까지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나아가서는 아무나 이러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역시 성령의 가르치심이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주님은 비유로 교훈하신 후에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심어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증인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께서 이 땅에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영원한 천국 소망을 붙잡고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이 바로 천국의 제자 바로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의 달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의 역할을 바로 서기간의 역할과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서기간의 역할은 무엇이냐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 에스라와 같이 성경을 연구하던 바로 학자요 학사가 바로 이런 서기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래의 이런 본질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나이아가라 이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세속화된 흐름에 그냥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전승 유전을 말씀보다 더 강조하고 말씀의 근본 정신보다 오히려 형식주의와 외식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는 꽤 라피라고 불리면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문제는요 나만 형식주의, 율법주의 되면 상관없는데 지도자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나쁜 영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득권자로 사리사육을 챙길 뿐만 아니라 권력층을 만들어서 유대사회 안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기간들과 바리세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면서 칭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강단 말씀과 맞물려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같이 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간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본인들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막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간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라는 이런 해치난 무덤과 같은 이처럼 신앙의 변질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강단 말씀 받았지만 우리는 변화와 성장의 주역이 돼야 되는 거죠. 이처럼 천국의 제자는 서기감과 같은 역할이다. 변질되지 않은 원래 본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서기간의 역할이 바로 이 천국의 제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대인들의 해당 안에는 본당이 있고 두루마리의 방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형태의 구양 말씀을 서기간들이 잘 관리도 했고 또 관리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재속소에 그 말씀을 필요한 것을 꺼내와서 말씀을 선포한 거죠. 이는 곳간에 있는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칩주인의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제자는 영적 서기간처럼 말씀의 달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이런 풍성한 영적인 축복들을 천국 곳간에서 꺼내어와서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곳간이란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이라는 사람의 마음이란 뜻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52조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곳간에 저장하시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그 응답들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설명하면서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바로 지혜로운 종은 뭐 하는 거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은 폭대다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는 때에 따라 그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영적 서기간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말씀을 저장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적용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고 훈련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의 창구를 열어서 우리가 매주 52조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자리에서 신령한 축복을 먼저 여러분들이 맛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강단은 매주 52조 강단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강단입니다. 왜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야 되냐 장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죽 가운데 사단의 건세 아래 완전히 종로를 타고 영원한 멸막길로 가는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 목사님의 저서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보통 책이 아닌 거죠.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간점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간점으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삼 주호라고 아시죠? 하루에 세 장을 읽고 주일에 다섯 장을 읽으며 성격 통독할 수 있다 이야기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일삼 주호를 해도요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성경의 66권을 그리스도의 간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머리만 커지는 변질된 서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7절에도 내가 진술로 너에게 이뤄누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변질된 서기관들 그렇게 율법학자들이고 율법의 박박사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은혜 받으면 말문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기질이나 성격과 상관없이 은혜 받으면요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게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고수의 사무치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만약에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면 고수의 사무치고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달인 영적 서기관 어떤 자입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나나 은혜 받는 거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진정한 말씀의 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 60일권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장에 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 바로 영적 서기관이오 바로 말씀의 달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변질되지 마시고 사음 오직의 비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명확하게 강단을 통해 풀어주셨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말씀 각인 말씀 뿌리 말씀 체지라 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향 맞추고 오직 성령 충만을 힘입는 말씀 성취의 말씀의 달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의 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마친 후에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고향 나사렛으로 귀환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서기관들을 통해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 지혜와 예수님의 영감 있는 말씀 또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죠.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디까지나 인간 예수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결국은 배척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내 선입견 내 편견 고정관념이라는 내 틀 내 가치관 내 전통 내 기준을 깨지 못하다 보니 그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 어떤 출신인지 알잖아요. 목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배움의 정도를 이미 알고 있었던 그들로서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말 영적인 본질을 놓치고 생명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이런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사건은 차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이런 구속사건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초대가 이방인들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전략은 이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을 던져주고 영적인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것 돌이 떡뜨게 만들고 뛰어내려 경배해 뭔가 그럴싸한 것 던져주고요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굴러온 축복을 다 발로 찬 거지 않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기복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속국으로부터 자유함을 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목받는 최대의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자 10절 11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그냥 청년 예수적 사원으로 그냥 인간 예수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신성과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 바로 이 양성을 인정할 때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을 누릴 대상이 재앙지대가 되는 그런 비극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마을이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현장이 교회 아닌데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복적으로 사람 바라보고 또 이런 인간관계 속에 오는 문제 등 바라보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보금의 본질은 맛도 보지 못하고요. 서로적인 인간관계에 넘어져서 시험 들고 떠나는 것입니다. 보금 안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상황과 사람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물어보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역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다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고향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을 때는요 역사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속에 응답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내 믿음을 점검해서 혹시 나사리 고향 사람들처럼 불신앙과 시기는 없는지 이 응답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이면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물론 5인 이상 집합 제한 명령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건 있지만 저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식구들에게 가문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적 서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담대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 는 우리 주간 아닙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것까지 자 지금 현장은 포장되어 있고 이정되어 있고요 열두 가지 영적 문제 속에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달인은 누구냐 결국 현장의 달인은 현장의 재앙을 막는 자 그가 바로 현장의 달인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새가족국 동기수련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온라인을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과 비대면 같이 저희가 그 형태로 같이 생방으로 새가족실에서 소수의 스태프들을 중심으로 그러나 우리 EBS 사육자들은 줌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새가족 사육을 하면서 사실은 목사님 어제 말씀해주신 열두 가지 영적 문제 재앙 만난 글씨를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제가 2년 5년 동안 새가족 사육을 하고 2년 만에 작년에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그런데 2년 전과 또 영적 흐름이 다릅니다. 그 현장의 흐름을 사실 새가족의 흐름을 보면서 많이 현장의 흐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사실은 작년에 현장 예배 또 이런 훈련들이 계속 대면 비대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된 전도운동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등록과 방문을 포함해서 864명이라는 새가족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여자 성도님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남자 성도님들이 49% 여자 성도님들이 51% 거의 반반의 비율로 오셨더라고요. 코로나라는 생계 문제가 오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갈급함이 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가장들을 오게끔 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건 영적 무대로 시달리는 새가족들도 많이 오고 있고요. 사단이 만든 영적인 병 마음 생각 정신병 삶의 병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의 유일성의 복음을 듣고 회복되어지고 정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현장의 달인이라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렀다는 영적인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권세를 사용해서 현장 살리는 이삼질 치유의 서밋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현타 현실 자각 타임 자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떤 설문지를 보니까 언제 이 현실을 자각하냐 언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냐라는 이 설문지를 보니까 실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월라벨이라 그러죠. 이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을 포기하고 내가 일에만 전무했는데 딱 건강문제 올 때 그때 현실을 자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었어. 어느 정도 쉼도 필요했어. 그리고 부동산 관련 뉴스 볼 때 비단 직장인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성인층들의 그 설문지 내용들이요. 보통 부동산 관련된 거 볼 때 현실을 자각하게 되어지고 나보다 똑같이 들어왔는데 동료가 더 빠른 승진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데 이런 현타가 오는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냐 라고 물어보니까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현실은 내 공상과 너무 다르니까 좋아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푼다는 거예요. 또는 이직을 시도한대요. 직장을 옮긴다는 거. 제가 이걸 보면서 아무리 현실을 자각한들 답이 없구나. 자각한들 물론 그것 때문에 갱신하고 도전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말 창세기 삼장 이 현실을 자각해도 참된 만족이 없고 정말 나야가라 증거꾼처럼 우리는 세상에 휩쓸러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영타는요 답이 있습니다. 영타는요 영적으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답을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현실을 자각하게 하지만 우리께 주신 이 영타를 시간을 통해서 이 현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 어떤 건보다도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감 및 관절 고수로 찔러주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예배 시간 그리고 진정한 영타의 축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유한복음 14장 26절에도요 보혜사 성령께서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영타 시간 아닙니까 영타 시간을 놓치면 책망받은 서기관들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타 시간을 통해서 더더욱 견고한 말씀의 달인으로 또 현장의 달인으로 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영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여러분 또 굳게 붙잡고 또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천국 제자로서 본당 헌당과 또 2, 3, 7 보그마라는 언약적 비전성취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